국제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연료가격이 올 한해 급등하면서 내년도 전기요금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전력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전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연료비가 올해 최대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1년 평균 연료비로 산정되는 기준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전기요금은 결국 킬로와트 시당 11.8원 인상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두바이오 가격이 올해 평균인 베르당 69.5달러보다도 다소 높은 베르당 70달러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최근에 러시아의 가스관 봉쇄를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원유 추가 공급 제한이 예상이 됩니다. 연료비 인상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건 크게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 등 두 가지 요소입니다. 기준 연료비는 1년간의 연료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실적 연료비는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기준 연료비는 인상폭에 제한이 없지만 실적 연료비의 경우 분기별로 반영되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분기마다 최대 3원, 연간 5원이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적 연료비는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탈탄소 사회 구축, 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라도 실적 연료비의 정상 작동을 통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요금의 탄소비용, 환경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소비자에 대한 시그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전기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주는 복지 차원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